또 별 생각하고 있지? 어, 그렇지. 별... 별... 생각... 그냥 이런저런 별별 생각하고 있었지, 뭐... 진짜... 미주야, 소원 두 개만 말해봐. 오빠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. 뭐야? 갑자기 웬퐁? 늦으면 너만 손해야. 네? 뭐가 있지? 반지랑 키스? 반지랑 키스? 반지랑 키스? 반지 돈과 육체 제대로 이진법이다. 빌어먹을 아래 씨보. 뭐야? 말하는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? 딴 생각하고 있지? 외계하는 우리의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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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